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발음 잘하네 아 역시 아이돌은 달라 아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 온 거에요 어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 아 왜 니가 모르는거 아니에요? 이현도 아이돌이다! 마이돌 마이넌! 아 노래 부릅네 노래는 노래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이 형 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형님 보세요 손이 비셔서 정말 체계 적도 준비해온 네. 그럼요. 다 찍었어? 가자. 자, 퇴근!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제가 봤습니다, 형님. 계속 계산대로 잘 됐어.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한 거라니까요. 나, 너희들 왜 감동했다, 봤네,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준비한다, 형님. 형, 나라도 감동이겠다, 이거. 나 진짜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 먹은 줄 알고. 형, 그래.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밥 먹으러. 퇴근 스타일로 하네. 아, 퇴근. 아, 퇴근같이. 퇴근이 어딘데? 퇴근이 어딘데? 형, 근데요. 형, 너 노래 몇 곡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곡. 봄날하고. 봄날이랑 형 고기랑. 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이만. 이만. 이만 먹으라는 거야? 야, 방 좀 하라고, 이거. 아, 이거라 주세요, 형. 아, 형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맛있어.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냥. 기분 탓이지? 그치. 진짜 기분 탓이야. 맛있네. 맛있다. 형님, 제가 이거 27,000원 주고 사온 거. 아, 진짜? 또 뻥뻥뻥. 내가 얼마면 다 뻥이냐? 나 네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아직도 있는데. 오케이. 걷어줄게. 다시. 니 생일 때. 니 생일 때. 네. 그럼 제가 연장해가지고. 다음 주에 형 생일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잖아. 그렇게 얼마나 많아. 웹을 주고받는 거긴 하니까. 아, 그래 형. 저희 우리 세 명이서 사진이랑 찍읍시다. 아, 그. 내가 준비해왔지. 세 명으로 찍어. 네. 찍어서 우리 거 올려도 되죠, 형. 형 거 찍는 김에 저희 출근길도 찍어왔어요. 셀카로 찍으면 되겠다. 아,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 역시. 하나, 둘, 셋. 옛날 사람. 네? 옛날 사람. 우리 똑같이 합시다, 형. 그래. 제 팔자에 봐가지고. 하나, 둘, 셋. 너로가 나오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거 5분인데? 저요? 원래 6시야. 지금 가야 돼. 6시? 빨리 가야 돼. 저요? 아니 저 어차피 목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가자 방청객으로 조금만 이렇게 풀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수 없어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회복돼요 그럼 가자 진짜 벌써 가요 머리 줄여도 돼요?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스태프분들 와 됐다 눈썹 뜨고 있었거든요 스누나다 스누네 잉글물 잉글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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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고마워 잘하고 있어요 형님 고마워 갈게요 고마워 고마워 시콘